자 일단 시계 하나 주어졌습니다 fx가 이렇게 생겼대요 생겼는데 가운데 보니까 여기 fx라는 모양이 또 나오네요 물론 문자는 다른 ft라는 문자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구간을 보니까 0에서 1 사이 결국 이 t라는 문자는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적분을 한 다음에 t라는 문자 대신에 1 대입한 거 빼기 0 대입한 거 해서 정적분 결과이기 때문에 윗끝과 아랫끝이 이렇게 둘 다 숫자인 경우에는 그냥 결국은 그냥 상수인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식을 쓰려고 봤더니 자 fx라는 식이 정의된 이 모양 안에 자기 자신이 또 들어가 있어 자기 자신 안에 자기 자신이 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치 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보고 있는 두 개의 거울처럼 계속 그 안에 그 안에 그 안에 자기 모습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한번 써보면 얘를 그대로 써보면 fx를 다시 써보면요 fx는 x3제곱-3x제곱-4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일단 그대로 씁니다. ft, dt. 그 다음에 dt라고 쓰는거죠 됐습니까? 자 이 안에 fd, dt 있는데 또 뒤에 dt 있어 이거 괜찮을까요? 여러분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관계 없습니다 다만 다만 두 문자의 역할이 상이한데 전혀 다른데 헷갈리게 즉 같은 연결된 문자인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착시현상을 보일 뿐이에요 자 물론 뭐 하나의 시간에 있으니까 서로의 t가 관계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죠 전혀 하지만 여기 보세요 얘 보세요 함수는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0에서부터 1까지 구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정해진 값입니다 다만 우리가 모를 뿐 그래서 이렇게 fx를 써보니까 어때? 굉장히 불편하죠 불편해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도 안 오고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물론 복잡하게 푸는 것이 정상적인 풀이 일 것이나 우리는 조금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풀기 위해서 상수인 이 연두색 모양 있죠 이 연두색 박스 상수인 이 연두색 박스를 자 그중에서 여기 4를 제외한 이 나머지 부분이 있죠 정적분 부분을 뭐라고 치환한다? 상수니까 아무거나 k로 치환하겠습니다 여러분 7을 치환할 때는요 반드시 한 번은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0부터 1까지 ft, dt를 뭔지 모르겠지만 그 값을 k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그러면 fx가 어떻게 바뀌냐면 저 치환 하나에 의해서 x3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k로 바뀌게 돼요 됐습니까? 자 그럼 그대로 써볼까요? 자 요기 요기 지금 요거를 k라고 했으니까 요 ft에다가 뭘 대입해봐? 얘를 대입해보는 거예요 그것을 k라고 놨으니까 방금 처음에 한 거랑 똑같은 일을 하는 건데 k라고 치환을 해놓고 그러고 나서 대입을 하니까 식이 훨씬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많이 정리가 됩니다 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t는 2x 대신에 t 대입하는 거죠 t3제곱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4k 자 요렇게 해주고 dt 이것을 뭐라고 놓는다? k라고 놓는다 그죠? 자 그럼 요거 정적분 해볼까요? 4분의 t4제곱 마이너스 t3제곱 플러스 4kt 0에서 1까지 이것은 자 뭐 0 대입한 거 우리 1 대입한 거 빼기 0 대입한 건데 0은 항상 사랑이죠? 할 필요가 없어 1만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4분의 1 빼기 1 플러스 4k만 나와요 근데 그게 뭐랑 똑같다? 결국 k랑 똑같다 해서 벌써 k에 관한 식 하나가 나오는 거죠 끝난 거죠 그쵸? 그래서 요거 두 개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고요 4k가 넘어가면 뭐가 돼요? 마이너스 3k가 되죠 그쵸?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나눠주면은 나눠주면 결국은 k는 얼마가 된다? 4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를 푸실 때 그냥 야 정적분은 그냥 k로 둬라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반드시 한 번은요 여러분들 필수 예제를 풀기 전에 자기 나름의 혼자 삽질을 한번 해보세요 그 삽질이 여러분들의 이해를 굉장히 깊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필수 예제를 거기다가 배치한 즉 문제집을 만들 때 이 사람이 아 이 문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아이들이 이만큼의 내용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범위가 있거든요 그 범위는요 처음에 보자마자 그냥 그 사람이 알려준 대로만 걸어가서는 다 안 보여요 여러분들 다른 길을 걷지 않고 지름길을 볼 수 있습니까? 그럴 수가 없어요 다른 길을 한 번은 돌아가 봐야 이게 지름길이구나 아 이게 이래서 좋구나 이게 이래서 중요하다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게 그 다음 난이도의 문제를 풀어 가는데 핵심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이 부분 명심하시고 반드시 필수 예제를 풀 때는 자기 한 번 혼자 삽질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